안녕하세요. 뿌씨타입니다. 지금요. Right now. 저희 제목이 네 나오라서 지금 들어야 돼요. 왜 오랫동안 펠프에 찍고 있네? 아 그거 했어! 바로 이 곡을. 저희 All on my world 1번 트랙부터 10번 트랙까지 딱 좋아요. 제가 다짐했어요. 제가 이제 살면서 쿠쿠카까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다음을 제가 진행할게요. 아 좋아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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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는 지금 마라탕 먹고 싶어요. 나 어제 마라탕 받았는데. 화장 지우고 싶어요. 저 퇴근길에서 노래 들으면서 퇴근하고 싶습니다. 제가 요즘 소확행이거든요. 퇴근길에서 노래 듣는 거. 밴드 음악들 되게 많이 늘어요. 사실 저는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일부러 왜곡해서 찍는 사람이거든요. 확대를 엄청 하거나 광각으로 해서 길게 아니면 진짜 짧게 찍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면 저도. 저도 사진을 못 찍어서 제가 찍은 사진이 거의 없어요. 남이 제 얼굴을 찍어주는 사진밖에 없어요. 그냥 플래시를 많이 터뜨려서 찍은 거 같아요. 느낌 있게. 어두운 데서 플래시를 틀어서 찍는 제 얼굴 사진을 좋아해요. 오늘 질문 중에 제일 떨린다. 너무 이거 제일 떨린다. 오늘 질문 중에. MC스러운 멤버요? 너 빼고 해줘요. 이 둘인 거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막내가 인정해줬어요. 플로봄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막주차 노쇼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. 오늘도 재밌게 놀다 봤으면 좋겠고. 저희 막주차도 쭉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어느덧 3주 마지막 주인데요. 끝까지 잘 달려봅시다. 고마워요. 화이팅. 영상으로 돌아왔으세요. 잠시 흥미를 재택참점에 따라왔어요. 영상으로 돌아왔어요. 영상으로 돌아왔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